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변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점유회복과 유익비 청구사건입니다. 청구는 2022년 6월 30일이고 사건번호는 2024-20981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고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승계 참가를 해서 원고의 전부 채권자입니다. 피고는 종중이고요. 그러니까 원고가 원래 채권이 청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의 채권자인 승계 참가인이 압류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전부 명령이라는 것은 채권으로 내가 채권이 있는데 저 사람의 재산이 채권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을 빌어주는데 이 사람 재산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천만 원이 있다. 그럼 이 천만 원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으면 채권 양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의 양도 받은 사람으로서 승계 참가를 한 거죠. 원고가. 그래서 이제 결국 상고 계약됐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피고 종중 토지를 매수해서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이제 피고 종중의 건물을 매수해서 공장 건물을 지었는데 원고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공장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개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피고가 총의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말소 등기 소송을 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의 소유주가 무효, 토지 등기가 무효다. 이렇게 해서 토지가 많은 거죠. 결국 경매 절차에서는 토지는 원고 소유가 아니니까 건물만 매각되고 건물 매수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공장을 짓던 원고가 공장 용지에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로 피고액에 대해서 상한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지금 경매에 의해서 공장을 지금 이미 딴 사람한테 넘겼죠. 넘긴 상태였고 다만 원고가 종중을 상대로 내가 이 토지를 공장을 찍긴 했는데 주변에 조경도 하고 대지 평탄화 작업도 하고 도로도 놓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익비를 피고 종중에게 대해서 상한청구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원고의 상한청구하는 유익비 청구권을 다시 원고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점유 명령을 받아가지고 승계 참가를 한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원고는 점유를 했었다가 경매로 인해서 점유를 상실했어요. 상실한 사람이 민법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 상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점유에 대한 유익비 상한청구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를 반환하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3조,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가 어떤 비용을 지불했다면 점유를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점유율을 넘겨주면서 그 돈 달아, 그 돈 안 주면 점유율을 못 넘겨줘, 이런 어떤 관계로 있는데 점유자의 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203조에 의한 유익비 상한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무관리라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하다. 이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줬으면 점유율을 잃으면 너희는 못 받는 거냐? 아니, 그렇진 않고 민법 741조나 756조에 의한 사무관리, 부당이득, 이걸로는 가능한데 민법 제203조에 의한 유익비 상한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 그래? 그러면 원고가 이걸로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유익비 상한청구권을 원고 승계 참가원이 채권 압류 점유 목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계 참가에는 채권을, 가디고인 채권이 유익비 상한청구 밖에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바꾸는 거는 원고가 할 수 있지 채권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결국 상한청구가 인적이 안 되고 전부 채권을 받았지만 전부 채권이 0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0원이 받은 게 없는 거죠. 결국은 상한청구가 없기 때문에 기각되는 거죠. 이 사건은 점유에 의한 유익비 상한청구권의 내용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나온 거죠. 그리고 점유를 회복시키는 관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점유가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는 부당이제나 사무관료로 해결하지 민법에 있는 점유자의 어떤 유익비 상한청구권은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청구 취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승계 참가에는 청구 취지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청구 취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유익비 점유 회복에 관한 소송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